유재 씨를 런다운 결국은 안지만이 견제 동작으로 대주자 유재 씨를 잡아냅니다 불편을 봤을 때는 그걸 막아낼 힘도 있기 때문에 다시 1루 아웃입니다 연속된 경제로 테임즈를 잡아냈습니다 1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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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은 여기서 잡히는군요 2루 11루 1루 아! 글렸어요! 1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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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안지만이 한윤석을 잡아냅니다 투아웃 아! 그런 부분은 조금 미련이 남겼어요 예 다시 1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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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루 1루 아우세요 1루 견제 1루 아웃 원 스트라이크 2볼입니다 2 4 투자 1루 다시 1루 견제 1루 4 아웃 걸렸습니다 현재 3인병원 사ди 2루 6루 5루